짜잔!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? 바로 캡틴이 잠들었을 때 캡틴 모자 훔쳤죠? 이거였으면 나도 왠지 뭔가 캡틴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아니 모자가 어떤 느낌인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훔쳐서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느낌 별로예요. 바로 자연스럽게 지나가다. 여기 카우보이가 있어요. 불타는 탈!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?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? 그렇지 않나요? 꼬실 거 보고 계시는데 왜 꼬실 거 보고 계시는데? 건들면 죽는다. 아... 어쩐지 아까보다 계속 건들건들 하시더라고요. 말씀을 되게 많이 아끼신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그래도 하시네요? 에이툰이 안 사랑해요? 사랑합니다 에이툰이. 안녕!